안녕하세요 제이뷰의 제이제이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게이밍 기어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브랜드 깔맞춤이죠 그리고 깔맞춤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게이밍 브랜드인 레이저의 신제품 3종을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우선 아셔야 할 게 이 제품들이 세트로 나온 구성은 아닙니다 공통점이라면 나온 지 몇 달 안 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 올블랙이라는 거 오늘은 세 가지래야 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키보드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답게 박스는 초록초록한데요 봉인실부터 제거를 해주고 자 그래서 열어보면 아 참고로 저 잠옷은 6,000원 주고 샀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으... 아 이거 일체형이네요 그리고 아래에 이건 설명서인데 안에 스티커가 있겠죠 아쉬운 건 부성품이 좀 부실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키캡 풀러라도 들어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랩은 블랙위도우 V3 TKL 입니다 레이아웃은 넌패드가 없는 87키의 텐키리스로 되어 있고요 상판은 무광 블랙의 알루미늄으로 하판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없는 형태의 빅키 스타일로 제작이 되었어요 블랙위도우 시리즈는 대부분 이런 디자인인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하단 레이저 로그에 LED가 점등되지는 않습니다 나름 특징이고 매력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허전하네요 하판의 자리는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 데스크 환경에 따라 케이블은 세 방향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캡은 늘 그렇듯 OEM 높이의 ABS 도료 키캡이 사용되었습니다 친절하게 한글도 지원을 하지만 레이저 각인이라 LED가 투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레이저는 시냅스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한 매크로와 LED 이펙트 변경이 가능한데요 레이저 크로마를 통해 자사 제품들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스위치는 레이저의 자체 스위치인 녹축이 사용되었습니다 짧가기는 클릭 타입의 스위치이고요 50g의 압력으로 체리 청축보다 10g 정도 낮은 키압에 입력 지점이 0.3mm 정도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입력을 위한 즉 게이밍에 적합하게 설계가 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타이핑을 해봤을 때에도 키압은 체리 청축보다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우선 타이핑 해볼게요 우선 타이핑 해보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13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기존의 레이저 제품들의 가격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라이트한 느낌이라 솔직히 막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구요 그래도 레이저를 찾는 분들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다음은 마우스입니다 사실 키보드도 그렇지만 요즘 마우스들도 과거에 비해서 감도나 센서같은 상향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마우스 선택에 있어서 무게나 그립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을 할 때에도 손에 착 감기는 그립이어야지만 뭔가 타겟팅도 잘 되고 게임도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 좀 한다는 분들 사이에서 이 마우스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롤프로 게이머인 페이커 마우스로도 유명한 데스 헤더 V2인데요 이번에는 이 제품이 무선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가격은 16만원대인데 어우 아마 이 정도 가격의 마우스라면 왠지 롤티어 올리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나? 링크 아무튼 박스는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 한 번에 촤악 열리면서 종이 상자가 나오고요 또 이걸 열어주면 또 이걸 열어주면 마우스가 아닌 파우치가 먼저 보이네요 무선 제품이니까 들고 다닐 때 유용할 것 같아요 무튼 옆에는 케이블과 USB 동굴 어댑터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숨겨진 무언가는 무슨 박스의 포장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어댑터는 수신기와 마우스의 위치를 가까이 해서 끊김없이 원활한 무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수 있겠죠? 케이블은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일반 케이블과는 다르게 굉장히 가볍고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우스를 꺼내보면요 오우 생긴 게 굉장히 비대칭으로 생겼죠? 네 이건 오른손잡이 전용으로 만들어진 쉐입이고요 마우스에 손을 얹어보면 손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파지가 되면서 자리를 잡는 형태입니다 엉덩이 부분에는 레이저 로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LED가 들어오고요 유선 제품에는 휠에도 LED가 나오지만 무선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상판은 플라스틱이면서 매트한 느낌의 블랙입니다 촉감도 거슬거슬해서 유분이나 땀이 잘 묻지 않는 게 장점이고요 양쪽 사이드 전면에는 패턴이 있는 러버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고무 재질 특성상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현재 G304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전지 넣고 99g의 무게 정도로 이것도 편집하거나 게임을 할 때 크게 무겁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무선은 87g의 무게로 G304보다 겨우 12g 정도 가볍지만 실제로 손으로 들어봤을 때에는 구분이 정말 될 정도로 가볍다고 느껴졌고요 거기에 마우스 피트가 센서 쪽까지 포함해서 4개의 테프롬 피트가 사용되었거든요? 만져보니까 정말 매끄럽기도 하고 실제로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슬라이딩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우스가 가벼운데 잘 미끄러지기까지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미끄러운 게 정말 큰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무선은 유선 연결 및 두 가지의 무선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닥면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위로 올리면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로 내리면 2.4GHz의 동그를 이용한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걸 레이저에서는 하이퍼스피드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즉, 우리는 무선인데 유선 같은 쩌는 무선 기술을 갖고 있고 전력 소모량도 적어서 무선 연결할 때는 약 70시간? 블루투스 연결할 때는 약 120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충전이 필요할 때는 유선으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또 바닥면에는 충전독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있거든요 근데 충전독은 미포함이라 따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호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버튼은 프로필 변경 버튼이에요 키보드 쓸 때 레이아웃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마우스도 시냅스에서 원하는 세팅으로 저장을 해서 필요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 사용된 스위치는 레이저 자사의 스위치가 사용되었는데요 적외선 광 스위치 그러니까 키보드라면 광축 같은 거죠 응답속도 0.2ms의 적외선 빔을 셔터가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기존 기계식 스위치보다 3배 더 빠른 반응속도에 짜증나는 더블클릭도 발생되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센서도 레이저의 최신 센서인 포커스 플러스 옵티컬 센서가 사용되어서 미세한 움직임에도 정밀한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솔직히 막 체감이 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좋은 느낌 그럼 클릭음도 들어 볼게요 확인하자 그래서 이렇게 성능 쩌는 마우스 페이커 마우스라는 그 유명한 마우스로 실력도 훨씬 더 좋아지고 롤티어도 올릴 수 있진 제가 마우스를 사용해보니까 가벼우면서도 정밀한 움직임과 함께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이 마우스의 크기가 말이죠 제 손의 크기가 F9에 맞는 작은 손입니다 그래서 G10이나 G304 같은 작은 마우스가 손에 잘 맞거든요 그런데 대무선의 크기는 제가 사용하기에는 제법 사이즈가 있는 편이고 엉덩이도 G304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팜그립으로 바뀌면서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밀 컨트롤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손이 작으신 분들은 반드시 직접 마우스를 잡아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비싼 걸 저도 쓰지 못하는 몸이다 다음은 헤드셋입니다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고 이제 사플도 하려면 헤드셋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우스도 그렇지만 헤드셋을 이렇게 비싼 걸 써본 적이 없어서 괜히 떨리네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박스는 이것도 딱 레이저 스타일로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와 뭐야? 이것도 무선이네? 와 대박 대박 저 무선 처음 써봐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좋아 왜 이러는 걸까요? 암튼 이 헤드셋의 이름은 블랙셔크 V2 프로입니다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부터 보면은 이것도 블랙 감성 터지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어밴드 부분에는 레이저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재질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마감은 스티치로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있는 만큼 퀄리티는 아주 훌륭하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과 이어컷 부분은 통기성이 좋은 천재질로 되어 있으면서 내부에는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어서 귀도 아프지 않고 착용감이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부에 밀착이 되어 있는 만큼 땀이 차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무게는 대충 314g 정도 이게 무선치고는 무게가 가벼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착용했을 때에도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막 엄청 가벼운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길이는 여기 쇠 부분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헤드셋의 장력도 너무 타이트하면 머리가 아픈데 이건 적당히 압박되는 수준이라 차음 효과도 꽤 좋더라고요 또 이어컷 바깥쪽에는 레이저 로고도 보이는데요 올블랙인 만큼 이 제품은 기존 레이저 제품들과는 다르게 선이나 로고에도 초록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LED 감성이 꼭 필요한 분들께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깔끔하고 예쁜 거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은근히 좀 때가 잘 묻네요 헤드셋 좌측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볼륨 조절 노브죠 충분히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가운데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보거나 찾아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가져가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전원 버튼, 음소거,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 그리고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그 앞으로는 마이크를 꽂는 구멍입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탈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블랙셔크 V2 프로도 마우스와 동일하게 하이퍼 스피드 무선 기술로 안정적인 무선 성능 및 오랜 시간 무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때문에 대략 24시간 지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쉬운 점은 마우스는 퍼센트로 잔량 표시가 되는데 헤드셋은 이미지로만 대충 나와서 그냥 그날그날 충전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헤드셋 내부에는 음성의 선명도 향상을 위한 티타늄 코팅이 된 다이어프램 트라이퍼스 50mm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질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각 대역별로 개별 튜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냅스 3에서의 통합 사운드 세팅인데요 가상 서라운드 기술로 게임을 할 때 선명하고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고 그 밖에 이퀄라이즈를 조정해서 취향대로 사운드 세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할 때에도 일반 모드보다는 실감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기능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음질 자체가 어 제가 맞귀라서 그런지? 듣기에는 괜찮았거든요? 물론 음악만 듣기 위해서라면 이 제품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용으로 무선 헤드셋을 찾으면서 적당히 영화나 음악도 듣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알못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격이 약간 부담되긴 하지만요 자 오늘은 레이저의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3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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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